사원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 분명히 있다고 잘했어 벤틀리 언제나 정문보다는 비밀 통로가 더 좋지 인거 향신료 재배시설을 찾아냈군 광합성에 대한 내 상식에 옳다면 가장 비싼 장비들은 이 방의 꼭대기에 있을 거야 저 튜브를 통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좋아 위로 올라갈게 좋아 이제 정찰 사진을 좀 찍어볼 심장의 반쪽은 향신료 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 저것 좀 봐 라자니처 막대기 위에 클라워크의 심장 반쪽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 저기 2층에 입구가 있어 하지만 사원 밖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알 수가 없다고 저 크레인은 심장 반쪽을 공중에 매달고 있군 그 사진들을 아지트로 가져와 이번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는걸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저 코끼리 동력 위성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그거 아주 안좋군. 적을 꺼버릴 계획이 있어? 원래 그러지 않았어? 이곳에 향신료풀이 불법인 이유가 있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광분 상태에 빠져들거든 그거 절대 머리에한테 주지마 아 잠깐만 무슨 얘긴지 알겠어 향신료풀을 코끼리 먹이 주머니에 넣으면 코끼리가 그걸 먹고 돌아버린다는 얘기로군 그러면 위성 시스템은 박살이 나고 말거야 뭐 대충 그런 얘기지 문제는 향신료풀을 캐는거야 아주 높은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나무를 탈 준비를 해야할거야 알겠니? 알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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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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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로 막혀 있다고 보아니 놈들은 tnt로 이 지하동굴을 만드는군 어쩌면 그걸 몇개 빌려다 울타리를 폭파할 수 있을지도 몰라 폭파 전문가는 너잖아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거지 나네 나무통 안에 점프해서 들어가서 목표까지 걸어가는 거야 그런 다음 거기서 나와서 폭파 반경 밖에 있으면 돼 하지만 바닥에 레이저 근처에서는 조심해야 돼 슬라잇 거기에는 tnt 가 소용없으니까 폭변들은 들으라 향신료 분쇄기를 보호하는 모든 레이저 울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도록 향신료 분쇄기가 보여 이젠 어떻게 하지? 향신료가 계속 생산되는 동안에는 라잔이 아지트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만일 우리가 분쇄기를 파괴하면 녀석의 사업은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이 사원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되지 좋아 착한 일도 하고 라전도 불러낸단 말이지 우선 저 아래에 있는 tnt를 얻도록 해 참고로 니가 tnt 통에 안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에는 경비원들이 널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멋지군 폭탄 변장이라 폭탄을 분쇄기 바퀴 근처에 놓으면 모두 산산조각이 날 거야 폭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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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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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에게 이것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라고 이 땅의 명소는 헛된 것이 아니었군 이건 진정한 인도의 보물이야 약속대로 거북이가 유창한 시간에 체리폭탄을 제공하도록 하지 진정한 인도의 보물이야 진정한 인도의 보물 신혜지 턱으로 가자, 머레이. 좋아. 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엄호사격을 해줄 테니까. 너는 슬라이드를 위해서 코끼리의 입을 열도록 해. 육시에서 넓은 경기 소리를 이루어지면 서류의 소금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힝힝힝힝 여기도가... 여기는 이상없어! 마레이! 그 레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니?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힘이 더 나도록 버튼을 빨리 눌러! 우와, 어레이맨의 힘이 다시 한 번 승리했어. 힘이 열렸어. 이제 체립폭탄을 들여와도 돼. 이제 체립폭탄을 들여와도 돼. 이제 체립폭탄을 들여와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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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립폭탄을 rise으로 이동할 때 되어봅시다. 체립폭탄, 체립폭탄을 들여와도 돼. 체립폭탄을 들여와도 돼. 체립폭탄과 염스테이의 부합 등장. 으악! 이곳은 내꺼이네. 이곳의 왕이란 말이네. 이곳은 나와 싸우자, 쿠퍼. 클라고크의 검은 심장을 가진 나의 진정한 힘을 보거라. 담비야! 이대한 라잔의 힘을 느껴봐라.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환하게 만드는데 일각엔 있다니까. 그렇군요. 그쪽으로는 아주 재주가 뛰어난 것 같군요. 리나 경사, 또 한 번 도둑들과 손을 잡을 건가요? 사남자는 불법 향신료 거래상이에요. 그는 벌을 받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건 클라고크 부품뿐이에요. 녀석을 체포하는 건 당신 마음이에요. 잘 따라오기나 해요. 어? 오늘 이곳은 이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두려웠던 도포일당이란 말이야 머레이맨이 네 두려움을 되살려줄거야 누가 머레이맨이지? 뚱뚱하고 별 볼일 없는 놈밖에 안 보이는데 나는 덩치만 크고 다른 친구들처럼 똑똑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절대 약하지 않다는거야 덩치들을 쳤지 너네벨에게 승리를 슬라이는 이 쿨라그 워크의 심장 반쪽을 안전하게 가져오길 원할 거야 안녕? 뭐야? 릴라? 사다리를 던져줘요 슬라이가 많이 다쳤어요 내 말 들려요? 슬라이가 다쳤다니까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저기 그들이 있습니다 백작군 쿠퍼 있던 거 라잔 모두 꿈쩍도 못하고 있죠 아주 훌륭하군요 닐라 경사 카멜리타는 결코 쿠퍼 있던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몇 주 만에 놈들을 잡을 수 있었군요 전 절대로 됐어요 카멜리타 패배를 솔직하게 받아들여요 사실은 카멜리타가 지금까지 쿠퍼 있던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그들과 한패였어요 거짓말 증명해봐 여기 클라워크 날개가 도둑맞은 날 밤 카멜리타가 슬라이 쿠퍼와 함께 춤추고 있는 사진입니다 카멜리타가 슬라이 쿠퍼와 함께 춤추고 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나는 쿠퍼와 춤추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 동신들 둘은 이 사진에서 정말 가까우고 있는 거다 이봐 카멜리타를 체포하도록 밀라 이 빚은 꼭 갚아주겠어 반드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배신했고 동료들은 모두 붙잡혔어 슬라이나 머레이 모두 나보다 IQ가 좀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좋은 친구들이야 정글에서 먼 길을 걸어 나오는 동안 많은 것에 대해 생각을 했고 발걸음을 내지를 때마다 나의 외로움은 커져갔어 놀랍게도 동료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내 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있었던 거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시험대였어 밴에 도착했을 때 나의 교심은 확고해졌어 나는 친구들을 구해놔야 했어 하지만 먼저 처리할 일이 있었지 수동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말이야 다른 문화에 도착했을 때 나의 교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